타인의 신뢰를 얻으려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죠. 그래서 오로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대사라거나 멋진 등장 포즈 같은 거요. 가, 갈게요! 가자! 용기로! 선동을 맞는다! 정의로! 역자를 지킨다! 빠르고! 강하게! 얌전해! 얌전해! 하아! 하아! 자아! 잘 받아라! 후아! 받아라! 은축! 호파! 빠르고! 강하게! 가져오라! 얼마 된지! 장렬하는 십자의 공채 적을 섬멸하다 가로막는 모든 걸 반통하라 니 분노를 쏟아라 나 요즘 살쪘어 잘 받아라 받아라 오로 선생님 오로 선생님은 풀밭에 누워 밤하늘 감상하는 걸 즐기세요 낭만적인 취미긴 하지만 풀밭 벌레들이 제 몸 위를 기어다니는 걸 상상하면 모험을 향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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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